안녕하세요 바로 그린끄린 입니다 오늘은요 이천에 인삼축제가 있다 그래서 놀러왔어요 아 씨고르기가 있네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씨를 30개를 고르면 이거 건빵 인삼 건빵을 주신대요 3씨를 골라서 30개를 골라야 된대요 어른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젓가락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돌아가서 잘 안되잖아요 잘하시네 이렇게 골라서 30개 고르면 건빵 하나씩 주신대요 이렇게 예쁜 봉사자분들이 나와 계셔 근데 내가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천시에서 엄청나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삼 중량 맞추기 그것도 하는거에요? 이거는 뭐 하는거에요? 700g 약 700g 돼요 700g을 채우고 갈 줄 알면 건빵 하나 주신대요 건빵 하나 주신대요 네 700g이 한 이렇게 체험학습 체험하러 이렇게 오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면 이렇게 introduce 네 됐습니다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추면요 건빵 주신대요 여기 건빵이 여기 이천지역에서 나오는 인삼을 많이 넣어 가지고 만든 건빵 되게 나 탔네 되게 탔어요 놀러오세요. 인삼축제에. 너무 재미나요. 재미난 게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인삼축제에. 일루와. 인삼축제에 놀러왔어요. 여기는. 대나무로 만든 도마. 토토박. 대추나무. 천연오칠. 인삼청만들기. 인삼축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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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소금. 무료로 그냥 해주세요 여기는 이천시 페이스페인팅 자원봉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페이스페인팅 자원봉사하는데래요 그리고 여기서 저렇게 인삼축제를 하거든요 유튜브해요 그래서 올려드릴려구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해줘요 나이 먹은 사람도 나이가 더 난관이에요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얼굴 페인팅하는데야 우리 손녀딸도 데리고 올걸 좋아하는데 저기 찜질이 안갈거지 어디 찜질이요 저기요 여기에 또 그게 있어요 아니 이거 좀 하고 갈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원하는건 페인팅이야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